254페이지 펴주세요 발전기 등의 기계적 강도 기계적 강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안마기 있잖아요 안마기 안마기를 볼트를 꽂고 스위치를 하면 딩딩딩딩딩딩 하면서 저희 몸을 마사지 해주죠 이거는 전기적 신호를 기계적 강도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발전기의 기계적 강도라는 것은 전기 신호가 기계적으로 변경될 수 있는데 이거를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조금 사람들이 어려워할 만한 내용이 있는데요 조상기 조상기 조상설비 조상기라고 하면 조상설비 플러스 기구일 겁니다 송전선 전력을 전기를 이렇게 보낼 때 이게 조금 효율적으로 보내면 더 좋잖아요 질 좋은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것 질 좋은 전기를 공급하는 것 무엇을 통해서 무효전력을 조정해서 조상설비 같은 경우에는 질 좋은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쓰는 거다 한 정수기 같은 거죠 정수기 물 깨끗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잘 마실 수 있게 하잖아요 그리고 계기용 변성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계기용 변성기 계기 계기라는 표현은 측정하다 그런 느낌으로 쓰이고요 어떤 것을 측정하고 그리고 또 변성이라는 건 변성기가 왔다 변하다 전압과 전류를 어떤 쓰임새에 맞게 변성해주는 거 변화하게 해주는 거 그것이 변화 그런 장치예요 전기를 측정하고 전류와 전압을 변하게 해주는 그런 기구죠 그리고 또 여기서 너무 늦게 했나 애자 애자는 이미지로 딱 띄워드릴게요 애자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절연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전선 같은 경우에는 고무로 절연되어 있죠 그런 송전탑 그런 것들은 전기가 아주 강력하잖아요 그런 것은 애자를 사용해가지고 전기를 절연합니다 여기엔 전기가 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 막는 거예요 애자 애는 저도 이거 몰라가지고 한번 찾아봤는데요 방해할 애입니다 방해할 애 그래서 절연한다 전기를 절연한다 전기가 못 들어오게 방해한다 애자 전기를 절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어려운 거는 단락 단락 회로에서 단락됐다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요 단락되는 것은 저임피던스 임피던스인데 엄청 작은 거 그런데 저임피던스가 딱 돼가지고 전기가 확 오르는 거예요 전기를 막는 그런 성분의 저임피던스 임피던스가 적어졌기 때문에 전기가 확 올라요 그때 흐르는 전류를 단락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어에 대해서 이렇게 다 알아봤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발전기, 변압기, 조상기, 개기온 변성기, 모선 및 이를 지지하는 애자는 단락전류에 의하여 생기는 기계적 충격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이거를 이용해서 풀어볼게요 620번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낫네요 이를 지지하는 애자는 단락전류에 생기는 기계적 충격 단락전류에 생기는 기계적 충격 단락전류는 저임피던스여서 갑자기 전류가 확 엄청 커지는 거 단락전류에 의해서 기계적 충격을 견디는 것에 요구하지 않는 것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 조상기, 그리고 또 애자라는 표현이 있었죠 아까 전에 그런데 접지도체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답은 4번 622번 이를 지지하는 애자는 단락전류에 생기는 어느 충격? 기계적 충격 마사지 전기신호가 기계신호로 바뀌었다 이런 기계적 충격을 견뎌야 됩니다 답은 1번 224페이지 펴주세요 224페이지 퓨즈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퓨즈 퓨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전류가 한계치가 딱 흐르면요 스스로 끊어져서 회로를 차단합니다 한계치 도달시 회로 차단 그래서 퓨즈 퓨즈 근데 퓨즈 같은 경우에는 포장 퓨즈하고 비포장 퓨즈가 있어요 제가 그림으로 딱 보여드릴 건데 저희가 자주 보는 이것은요 포장 퓨즈에요 그래서 유리감 퓨즈라고 하는데 이거는 포장되어 있다고 하고 퓨즈로 이거는 비포장 퓨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장 퓨즈하고 비포장 퓨즈의 그럼 몇 배를 견뎌야 되고 언제 끊어져야 되고 이게 좀 달라요 여기서 보면 용단된다 이거는 끊어진다 쉬운 말로 알아두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포장 퓨즈는 1.3배 그리고 2배의 전류로 120분 안에 용단되어야 된다 그리고 비포장 퓨즈는 1.25배 그리고 2배의 전류로 2분 2분 포장은 120분 비포장은 2분 좀 차이가 많죠? 그러면 풀어봅시다 여기 비포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비포장은 전격 전류의 1.25배 1.25배 포장은 1.3배 좀 더 세요 포장이 1.3배 그리고 2배의 전류로 2분 비포장은 2분이에요 2분 그래서 답은 3번 외우면 푸는 문제죠 여기 포장 퓨즈네요 포장 퓨즈 1.3배를 견디고 2배의 전류로 120분 2배의 전류로 120분 전격 전류의 몇 배를 견뎌야 되죠? 1.3배 비포장은요? 1.25배 1.3배 그래서 3번 시설하는 퓨즈 중 포장 퓨즈 포장 퓨즈는 2배의 전류로 몇 분 포장은 엄청 세요 비포장은 2분인데 포장은 120분이죠? 60배 가까워요 120분 그래서 답은 4번이고 이제 다음 규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510번 문제도 풀게요 510번 같은 경우에는 디귿 디귿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기계지구 전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곳에 퓨즈 같은 것이 설치되어야 되죠 갑자기 단락돼서 저임피던스가 확 들어오니까 이제 전류가 확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허용치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것이 과전류 차단기 과전류 차단기 전류가 너무 많이 들어오면 차단시켜서 끊어져 버리는 거 퓨즈도 그런 느낌이죠? 답은 2번 과전류 차단기의 시설 제한 225페이지 해볼게요 과전류 차단기 과전류 차단기랑 거의 동의어로 쓰일 수 있는 게 있어요 동의어로 쓰일 수 있는 것이 배선용 차단기입니다 배선용 사진 띄워드릴 건데요 이것도 거의 비슷해요 서킷 브레이커 이 내용이 들어가고요 전류 이상을 감지해가지고 전류가 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하면은 전류가 많이 오면은 선이 타버리거든요? 그거 전에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선로를 차단해서 선을 지켜주는 것 엄청나게 과전류일 때 차단해주는 점이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많이 들어봤을 건데 누전 차단기 누전 차단기는 누전 누 흐르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전류가 흘러가지고 그거를 막아주는 겁니다 원래 흘려야 되는 곳에 흐르지 않고 다른 곳으로 누설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설되는 것을 막아주는 게 누전 차단기 누전 차단기 근데 이거는 다른 데로 누설된 게 아니라 과전류 전류가 확 들어와서 차단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과전류 차단기하고 누전 차단기하고는 기능적으로 좀 다릅니다 과전류는 전류가 확 들어와야 되고 누전 차단기는 생각지도 못한 게 누설된 거예요 그럴 때 누전 차단기 그래서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면 안 되는 곳을 알아봅시다 접지공사의 접지도체 다선식설로의 중성선 그리고 접지층 전선 접지측 전선 이 뒷부분을 좀 알아두면 더 좋아요 그래서 뒷부분을 알아두고 풀어보면은 시설하에도 좋은 곳은 접지측 전선 이거는 사용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고압측 전선 이건 없었죠 접지도체 접지도체는 사용하면 안 돼요 중성선 안 돼요 그래서 답은 2번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 않아야 할 곳은 접지도체 접지도체 같은 경우에는 설치하면 안 돼요 과전류 차단기를 접지도체하고 뭐 있었죠 중성선 접지측 전선 이거 3개에는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면 안 됩니다 196페이지 펴주세요 196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쉽기 이거 외우면 되는데요 철탑이 10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 이하마다 10개가 있을 때는 10개 이하마다 하나 정도는 4장 애자장치가 되어 있는 철탑을 써야 돼요 10개가 이렇게 모여 있으면 위험하니까 하나는 엄청 안전한 걸 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애자장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절연이에요 절연 그런 철탑이나 그런 곳에서 쓰이는 절연 같은 거죠 안전장치죠 애자 안전장치 애가 방해할 애입니다 그래서 10기마다는 철탑 한 개는 꼭 설치합시다 여기 10기 이상 10 답은 4번 이런 식으로 외워주면 될 것 같아요 154페이지 교통신호등 신호등입니다 신호등 154페이지고요 신호등에 대한 규정입니다 저희도 이제 나중에 전기기사를 따시고 뭐 이런 교통공사나 신호등에 관련된 걸 만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알아봅시다 인하선 인하선 같은 경우에는 하 밑으로 그래서 밑으로 뻗어있는 선을 인하선이라고 해요 근데 교통신호등이 사람 높이보단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 높이보단 위에 있으니까 2.5m 이상이 되어야 된다 2.5m 그 정도 되는 사람은 없적이 기네스북 그런 곳에 오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2.5m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인하선이 인하선은 이미지로 띄워 드릴게요 두 개의 이미지가 있는데요 인하선은 이렇게 밑으로 되어있는 거고 실제로 보면은 아 그래 되게 높은 데 있어요 이렇게 밑으로 뻗어져 있는 선이 좀 밑에 있다 교통신호등의 제어장치는 최대 사용전압은 300V다 300V 이 정도만 알고 그냥 바로 문제 풀어봅시다 235번 교통신호등의 회로의 사용전압은 최대 몇 볼트인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300 300V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300V가 많고요 400V도 있으니까 그때그때 잘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236 사용전압은 300V 맞는 내용이었죠 이거는 알고 있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인하선 같은 경우에는 사람 키 2m인 사람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2.5m로 합시다 답은 3번 237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다룬 내용은 아니지만 사용전압 300V는 알고 있었죠 인하선 2.5V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1번하고 4번에서 골랐어야 되는데 전선은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였다 전선은 케이블일 때 오케이 그러지만 이게 캡타이어 케이블 오케이 라고 말은 안 했어요 전선 케이블하고 캡타이어 케이블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케이블이 아닐 때는 이게 캡타이어 케이블이 아니라 비닐 절연전선 이거여야 되고요 그리고 또 고무절연전선 내열성 에틸란 에틸렌 아셉테이트 고무절연전선 뭐 이렇게 긴데요 그거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교통신호등에는 1번 2번 3번 다 맞는 표현이고 캡타이어 케이블은 안 된다 이 정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제 157페이지 전기온상 전기온상 해보겠습니다 전기온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보진 못할 거예요 이거 고추 채소 이런 거 식물 할 때 좀 따뜻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전기온상을 깔아둡니다 전기온상은 인공적으로 따뜻하게 해서 식물을 기르는 설비에요 식물 여기에 대한 규정은 거의 식물에 대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전기온상 식물 이거 이미지 띄워드릴게요 이렇게 발열선으로 식물들을 따뜻하게 합니다 나중에 이제 귀농하실 때 좀 설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 찾아보니까 이거를 직접 설치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알아둡시다 이거 80도 넘으면 안 돼요 80도 80도가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온상용 발열선은 80도를 넘으면 안 돼요 80도 80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루의 대지전압 전루의 대지전압은 300볼트 별일 없으면 거의 300볼트가 좀 답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248페이지 틀린 것은 300볼트 맞고요 발열선은 80도가 중요합니다 80도씨 섭씨를 넘으면 안 돼요 80도를 넘으면 안 됩니다 틀렸어요 다른 거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외워서 굳이 이 보기를 외워야 될까요? 80도라는 그 개념 확실한 걸 더 외우시고 나 시간이 너무 많아 다른 거 공부 너무 하고 싶어 이럴 때 외우는 게 1.미터 이하일 것 발열선과 조형제 조형제 그거 아시죠? 건물하고 뭐 이렇게 천장 가해 뭐 이런 데 쓰이는 게 조형제예요 뭐 조형제 이격거리가 2.5cm 이게 중요할까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발열선 80도가 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이제 회전기 및 정류기의 절연 내력 그래도 회전기 한번 알아볼까요? 회전기 같은 경우에는 막 돌아가는 기구겠죠? 돌아가는 기구인데 크게 전기에서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발전기 발전기와 전동기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기계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줍니다 전동기 같은 경우는 전동 스쿠터 전기를 이용해서 앞으로 가죠 기계 에너지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회전기는 발전기와 전동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류기라는 표현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류기 정류기 같은 경우에는 교류를 직류로 바꾸기 위한 장치예요 그래서 이미지로 띄워드릴 건데 정류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조상기 했지만 다시 한번 복습 왜냐면은 여러 번 들어야 돼요 한 번 듣고 외우는 사람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한 번에 외우는 사람 없으니까 조상설비 같은 경우에는 송전선에서 송전선 양질의 전기를 송전하기 위해서 무효전력을 조절하는 장치입니다 양질의 전기 뭐 정수기 같은 거죠 물을 깨끗하게 전기를 깨끗하게 조상기는 그런 설비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한 가지 더 별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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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우에는 CT CT라는 표현이 많이 나올 거예요 Current Transformer 한 번 써드릴까요? Current Transformer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 전류의 크기를 변환하는 장치 별류기 딱 봐도 느끼지잖아요 류가 전류예요 전류를 변환시켜가지고 크기를 그때그때 알맞게 변환하는 겁니다 이제 문제 해볼까요?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거 좀 중요해요 권선과 대지의 사이에 연속 10분간 연속 10분간 33번 문제는 이걸로도 볼 수 있어요 시험전압은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잘 되어있는지 안 되어있는지를 확인하려면 권선과 대지의 10분 동안 한 번 시험해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34번 권선과 대지 사이에 시험전압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이거 10분이에요 10분 그리고 35번 문제 회전기의 3kv를 초과하는 회전기의 저련내력 시험은 1.25배입니다 1.25배 만약에 어떤 것을 곱해가지고 1.25 했는데 10,500이 넘어가지가 않아요 10,500이 넘어가지 않으면 그러면 10,500으로 합니다 이거는 우선 다음 문제에서 설명드릴게요 한번 우선은 말씀드립니다 7kv 초과할 때는 1.25배 그래서 답은 4번 36번 문제 36번 문제 같은 경우가 그래요 지금 7kv 이하잖아요 7kv가 7000볼트인데 이거 220볼트잖아요 220볼트면 시험전압은 1.5배입니다 220 곱하기 1.5 하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330볼트에요 그런데 이게 최저가 500볼트라고 되어있어요 500볼트 규정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 찍어줘야 돼요 220볼트를 1.5배 해도 330볼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저전압 최저 시험전압 500볼트를 적어줘야 됩니다 370번 37번 440볼트 이거 같은 경우엔 전동기 전동기 같은 경우엔 회전기죠 그렇기 때문에 7kv 이하에요 7kv는 7000이니까 7000 밑이죠 440은 440에 1.5를 곱하면은 이거 계산하면은 660이에요 근데 최저가 500인데 660이죠 그럼 660 적어주는 거예요 답은 4번 38번 3300 고압용 전동기 전동기의 절연내력 시험은 이거 1.5배죠 최저 500볼트고요 그러면 3300에 1.5를 곱해봅시다 1.5로 곱하게 되면은 답이 4950이에요 이거는 500 이상이니까 4950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유도 전동기 전동기니까 7kv 이하니까 이거 1.5배죠 최저는 500볼트 6600 곱하기 1.5 그렇게 하면은 9900입니다 9900이기 때문에 답은 4번 계산 잘하시면 금방 할 수 있는 문제에요 그리고 40번 같은 경우에는 수은 정류기라고 했어요 정류기 정류기 같은 경우에는 교류를 직류로 바꾸기 위한 정기적 장치라고 했죠 정류기 정류기는 규정 보면은 1배에요 1배 그대로 최저는 500이고요 그래서 답은 1배 그리고 여기 실리콘 정류기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절연내력 시험은 1500볼트일 때 1배죠 그러니까 1500 그대로 3번 이 문제가 조금 까다롭지 않았을까 산업기사에 나왔던 문제지만 되게 SCR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실리콘 제어 정류기 실리콘 컨트롤드 렉트파이어 이거 정류기거든요 정류기 그래서 정류기는 최대 사용 교류전압의 1배 정류기는 1배 1배를 알면 이렇게 다 풀 수 있었습니다 이제 152페이지 펴주세요 152페이지 방전등 방전등 같은 경우에는 방전됐다 방전등 방전됐다 이걸 영어로 하면 디스차이즈고요 충전하다 충전의 반대말이에요 그 핸드폰 충전 핸드폰 방전 핸드폰 방전되면은 핸드폰 못 쓰죠 물체가 전화를 읽고 전기를 방출하는 현상 전기 방출 이게 방전입니다 방전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400볼트 이하일 때는 방전등 같은 경우에는 동작 전류 50mA 50mA에서는 접지 공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인데 밀리암페어는 암페어로 바꿀 때 10mR 3승 이거 있고요 동작 전류라는 것은 어떠한 조건에서 동작하는 전류예요 아 이거는 50mA에서 갑자기 차단된다 만약에 과전류 차단기에서 50mA가 될 때 차단된다 50mA가 동작하는 차단기가 동작하는 그 조건이잖아요 어떠한 조건에서 동작하는 전류 이게 동작 전류입니다 이제 165페이지 이제 전시나 쇼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보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시 사람 많아야 되잖아요 한 400명 정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이거는 400입니다 이거는 그냥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옥래배선 전구선 이동전선 무대나 오케스트라 이럴 때는 400볼트 이하인 거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00볼트 여기까지 이번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